그러면 이거 언제 파느냐? 파느냐가 문제죠. 여기에 2번입니다. 2번. 파는 거는 시그마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1 입평 매매를 하시는 분은 이 시그마 지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매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문제 때 이번에도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입평 매매는 감정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시그마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지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시그마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 지표가 있어요. 화면 여기 시그마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시그마 지표인데 이 시그마 지표가 이게 이격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격도하고. 이격도하고 똑같아요. 딱 거의 98%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격도는 21 입평 매매를 기준으로 하죠. 이격도는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시그마 지표는 매매 기준 아니에요. 매도 기준입니다. 매도 기준. 매도 기준이에요. 요거 보면 매도 기준이에요. 매도 기준.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매도가 3이 과열입니다. 3이. 3. 3은 절대 매수 절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주식을 팔지 마라 했죠. 아래 사이보다 시그마가 더 좋습니다. 요거는. 21입평 매매 전용. 그러니까 내가 21입평 매매를 하는데 매도 있죠. 매도. 매도. 시그마 차트. 그러니까 양쪽 고점 3입니다. 3점 빵빵입니다. 절대 매도에요. 절대 매도. 그러니까 절대 매도. 이거 동행성입니다. 절대 매도. 그러니까 사는 거는 여기인데 시그마 올라가면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나머지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마라입니다. 시그마 차트. 내가 캤죠 여러분. 입평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평 매매는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감정을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걸 기계처럼 해야 돼요. 기계처럼. 61입평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61입평 적용하는 게 21입평 적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그마 차트가 3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건 아니다. 대세 매매입니다. 대세 매매. 마이너스 3에서 하고 고점에서 3에 파는 거는 대세 매매입니다. 대세 매매. 3이 잘 안 들어가요. 3이. 3 들어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의 바닥과 대세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의 바닥과 대세의 고점이에요. 시그마 차트.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시그마 차트를 쓸 때 20을 많이 씁니다. 20을. 20. 그러니까 20 넘어가면 매도를 노려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2 되면 어떻게 해요? 매수를 노려야 된다. 이거 동행성 차트입니다. 이거 동행성. 이거 후행성 아니에요. 동행성입니다. 그럼 오늘 주가 한번 볼게요. 오늘 주가. 오늘 주가가 시그마가 2 이하입니다.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영선 기준 아닙니다. 이거는 매도에요. 매도. 영선은 내가. 이거. 영선은 아까 전에 뭡니까. 이 경도 100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매도 전문이에요. 매도 전문. 무슨 의미에요. 21이평 매도 전문입니다. 매도 전문. 21이평 매도 전문이에요. 매도 전문. 21이평 매도 전문이에요. 매도 전문. 그 ADX는 BWI를 대치를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대치할 수가 없어요. 시그마 차들은. 아니요.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매도라고 했어요. 매수는 내가 뭐를 쓰라고 했죠. 이 경도를. 그래서 내가. 중기 매매 한 사람이에요. 중기 매매. 21이평. 21이평. 내가 그 사이에 여러분이 때 21이평 매매를 3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요. 코스닥. 아직까지 2에요. 2. 내가 악해. 뭡니까. 짐 바닥은. 영원한 확실한 바닥은 3이라고 했죠. 코스닥도 서서 어떻게. 매수 타임을 노려야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죠. 들어갈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나올 때 사는 겁니다. 나올 때. 나올 때 사는 거예요.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사셔야 됩니다. 이. 나올 때 사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이격도 여기죠. 자. 이거 이격도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 파트론을 누가 하셨는데 이격도 한번 볼게요. 하나만 보고 계속 설명시거만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 볼게요. 이격도. 이식과. 이식과 십을 이격도를 보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자.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십 이격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나중에 앞에 거 보시고요. 이 이 있습니다. 이. 여기 이가 있어요. 이. 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수치가. 시그마 차트. 이 가까이와 이 가까이. 이 자리가 뭐란 말이에요. 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자리. 이. 더 갔다가 나올 때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건 언제 쓴다. 이 십 이평 매도만 씁니다. 매수는 아니에요. 매수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고점 파는 거는 주식이고. 저점 이거는 뭐예요. 혹시 내가. 인버스 했을 때. 인버스 정리할 때 쓰는 거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인버스 할 때. 저점은 고점 매도 신뢰도가 더 있습니다. 이거 신뢰도 굉장히. 아니요. 저점도 거의 신뢰도 높아요. 1봉 됩니다. 1봉. 분봉도 됩니다. 이건 다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겠습니까. 1봉 21이평 매매라고 했죠. 1봉 21이평 매매.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 여기서 매도 나왔죠. 이거는 매수 쓰는 거 아닙니다. 매도만 씁니다. 매수 낫게 내가 뭐라겠습니까. 자 이거 캡처하세요. 매매는 이격도로 해라. 뭐. 매수는 이격도로 이격도. 주식이 21이평 관통할 때인데 그 관통의 오리지널인지 가리지널인지 앞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에 사는 시스템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가 없어요. 매도. 그래서 BII 지표 보세요. BII 지표가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1번은 MACD 위에서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3번은 1번은 MACD 위에 있을 때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2번은 MACD 아래에 있을 때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이야 진짜 참 말 가르칩니다 내가. 자 다시 하겠습니다. 21평 매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61평 아래 21평 매매가 있고 61평 위에 21평 매매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61평 보면 헷갈려요. MACD 보면 더 편해. 그러면 내가 21평을 관통 딱 해서 관통을 했는데 61평이 내 자리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보시라고. 내 자리 밑에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 승률이 높아. 내 자리 아래에 있으면 신뢰도가 낮아. 그게 몇 퍼센트이냐. 4배 차이. 3.8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61평 위에 21평 관통할 때는 승률이 68%인데 61평 아래 21평 매매는 그만큼 안 나와요. 여러분이 21평 매매 자세히 보세요. 62평 아래에서 사가지고 물 먹은 경우가 90%일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속을 샅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평 매매 그냥 21평 위에 대충 사잖아요. 여러분 오늘 21평 매매 안 된다 하는 분. 21평 매매 한 달 했는 거 듣고 고기에 빠진 부분을 이걸 넣으세요. 이 볼륨 오실레이트 안은 오늘 못하겠어요. 이건 길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굳이 마치고 특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특집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21평 매매 돈 많이 벌거든요. 21평 매매 돈 많이 법니다. 21평 매매 돈 많이 벌 돈 못 버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21평 매매 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시그마 차트를 띄어도 되죠. 왜 띄어도 됩니까? 내가 여기에 그냥 사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내가 샀습니다. 사기는 잘 사. 사기는 사는데 아니 언제 팔아야 되는 건 모르겠다. 이게 언제 팔아도. 언제 팔아도 모르겠다. 그러면 청송님 여기에 팔아야 됩니까? 요런 부분이 문제되죠. 요런 부분. 요럴 때 이격도 보세요. 이격도가 역배율이면 갖고 계셔도 됩니다. 이 시그마 차트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그마 차트는 뭐고? 매도밖에 못 써요. 시그마 이격도는 또 나쁜 게 뭐예요? 매도가 안 나와 매도가. 매수밖에 안 나와 매수밖에. 네. 보너스 한 개 더. 이격도 시그마 수치 17이나 18로 바꾸세요. 이격도 10이면 9, 20이면 18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루 일찍 더 빨리 나옵니다. 칼같이 나옵니다. 칼같이. 칼같이. 꼭지 속임수는 이격도 보세요. 이격도 보면 나옵니다. 그 때 꼭지 나오잖아. 꼭지 나오는데 이격도가 역배율이면 안 팔아도 됩니다. 안 팔아도. 특히 요런 거 속임수거든요. 요런 게. 요런 거 속임수잖아. 요런 게. 요 속임수거든요. 특히 수치 바뀌면 속임수가 나옵니다. 요 속임수일 때 이때가 뭡니까 이게. 역배율이죠. 이격도. 역배율이면 팔 필요 없어요. 이게 수치를 10% 바꾸면 속임수가 나옵니다. 속임수가. 수치를 10을 바꾸면 속임수가 쪽집기처럼 착착착착 나옵니다. 시그마도 줄이세요. 시그마 볼게요. 시그마 볼게요. 시그마 볼게요. 시그마 20이죠. 18이나 17로 바꾸세요. 더 정확히 2 넘는 과열 3 넘는 과열이 칼긋이 나옵니다. 칼긋이 나와요. 하이닉스가 지금 매도자리에 왔습니다. 매도자리. 조심해야 될 자리에 왔습니다. 60은 54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58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구정 마지막 방송인데 시왕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 한 병 저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콜라 한 병 샀어요. 콜라 마시다 보면 콜라 조금 남습니다. 그게 물을 타고 먹어요. 단맛밖에 안 나죠. 옛날 콜라 맛이 납니까. 김빠지인데 물을 타면은 단맛만 하지 콜라 맛 한 개도 안 납니다. 지금 장세가 그렇습니다. 오늘 LG 솔루션. 이게 충격이 너무 커요. 커서 숫게 참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충격이 우리 개인들을 팔게 하고 기관들이 돈 먹을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왜? 선거 기간에는 꼭 짧게라도 올립니다. 선거가 3월 10일이거든요. 지금 4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늦었으니까 투매하지 마십시오. 투매하지 마시고 버텨라. 오늘 시그마 지수를 보면 저점에 와 있습니다. 저점에 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버티면 되거든요. 오늘은 LG 솔루션이 올라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37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익이 엄청나면서 모든 투자를 거의 다 했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50만 원 같으면 540만 원 삼성전자보다 1.5배 비섭니다. LG 솔루션은 아직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예요. 나는 이 가격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을 3, 40% 더 싸게 줬어요. 절대 LG 에너지솔루션 이 가격이 삼성전자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LG 솔루션 한 주 삼성전자 한 주 천명 갖다 놓고 삼성전자 할래 LG 에너지솔루 할래 카면요. 삼성전자 하지 LG 솔루션 가격 보고 하지 가격 안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정 잘 보내시고 여러분 내 여러분 편입니다. 진짜 시도 내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속지 맙시다. 여러분 구정 잘 보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솔루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